서강인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서강인은 20년 전에 창업을 해서 멀티 와이어덕트로부터 시작해서 멀티 플로어덕트 그리고 라이팅 부스웨이까지 세 가지 제품을 개발해서 신축 전기 그리고 각종 리모델링 현장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저희 회사의 대표적인 제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. 멀티 와이어덕트, 멀티 플로어덕트, 라이팅 부스웨이 세 가지가 있고요. 멀티 와이어덕트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하는 건축 현장에 벽에다가 설치를 해서 전열선하고 통신을 같이 수놓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. 멀티 플로어덕트는 오해 하브라고 해서 악세스 플로어 하브에 들어가는 제품입니다. 그리고 라이팅 부스웨이 같은 경우는 요즘 신축 전기에서 공기 단축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어떤 특징이냐 그러면 보통 일반 레이서웨이 같은 경우는 배관, 입선, 전동취부가 별도로 이루어지거든요. 저희 제품은 공장에서 그 모든 과정을 다 맞춰서 현장에서는 원터치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. 현장에서 공기 단축이나 비용 단축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저희 제품을 찾아주시고 보내주시면 성신성인과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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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